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앱 현대화 특집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처럼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AWS의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통합 컨테이너 전략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션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통합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AWS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통합을 위하여 제공하는 AW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 중요한 서비스인 AWS 아웃포스트, 아마존 일래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애니웨어, 아마존 일래스틱 쿠브네틱 서비스 애니웨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을 각각의 필요에 따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환경입니다. 하나의 환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복잡함이 늘어나는 구성이지만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이렇게 복합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들께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에서 유지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지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는 지연 시간이나 지연 시간의 가변성에 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연 시간에 민감한 장비나 프로세스를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집중식 운영을 위해 AWS를 채택했지만 AR, VR, 디자인, 시각화와 같은 워크로드를 위해 온프레미스에서 컴퓨팅, 그래픽 또는 스토리지 집약적인 워크로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컬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입니다. 하루에 수백 테라바이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며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대량의 메시지나 데이터 스트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면 패키 손실이 발생하여 데이터 무결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벤트에 대응하고 데이터 분석, 백업 및 복원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로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1차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께서는 데이터와 인프라가 특정 국가나 지지적 위치에 존재하도록 정의된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에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위치가 지정될 수 있으며 기업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온프레미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AWS와 고객의 사용 사례를 고려할 때 고객이 필요한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AW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사용자와 데이터가 생성되는 위치에 더 가깝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와 인프라 옵션으로 클라우드를 확장하여 일관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서비스 운영 범위는 점점 다양해져서 AWS 리전부터 온프레미스와 IoT 및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환경을 포함하는 엣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응성이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 스트럭처의 환경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로컬 존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엄선된 AWS 서비스를 대규모 인원 상주 지역이나 산업센터와 더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는 유형의 인프라 배포입니다. 이를 통해 낮은 지연 시간과 데이터 상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AWS 웨이브랭스는 모바일과 연결이 될 때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엣지에 AWS 인프라를 배치하여 추가 네트워크 호흡을 제거하고 개발자가 5G 엣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지연 시간에 민감한 구성 요소를 구축,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AWS 서비스 API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AWS 스노우 디바이스 제품군이나 AWS IoT 그린그레스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클라우드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가능한 통합하여 운영 환경의 복잡성을 낮추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환경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컨테이너 구동을 위한 런타임만 지원이 되면 고객 여러분들의 랩탑이나 온프레미스 서버 또는 클라우드 위에서 완전히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를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컨테이너 활용에 적극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경량 가성화 환경으로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 등의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전반에서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배포, 확장, 모니터링 및 로깅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을 더 쉽게 관리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 및 종속성을 하나의 표준화된 패키지로 묶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쉽게 품질을 관리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운영팀은 컨테이너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손쉽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컨테이너를 다양한 조건에서 하나하나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업 수준의 컨테이너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하며 이런 솔루션들을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Kubernetes도 유명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중 하나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는 컨테이너 운영을 위하여 컨테이너의 운영 조건에 맞춰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고 보아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충분한 리소스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일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활용이 핵심이라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AWS가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AWS 클라우드가 고객사의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확장된 것으로 AWS가 제공하는 온프레미스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완전히 구성된 레그로 설치하거나 개별 서버로 설치가 가능하며 AWS가 고객 사이트에 직접 설치를 합니다. 고객은 아웃포스트를 위한 전원과 네트워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웃포스트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확장된 AWS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며 아웃포스트 위에서 AWS의 여러 서비스들이 직접 실행되게 됩니다. 고객들께서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길 필요 없이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아웃포스트 위에서 아주 작은 시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웃포스트 위에서 운영되는 EKS, ECS를 통해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웃포스트 위에서 운영되는 S3와 RDS를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머신러닝 환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아마존 ECS와 아마존 EKS의 다양한 운영 옵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을 AWS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 애니웨어는 AWS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 관리형인 확장성 높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모든 고객 관리형 인프라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이상 온프레미스에서 자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하이브리드 환경을 보다 쉽게 관리하고 고객 관리형 인프라를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CS 애니웨어는 모든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일관된 도구와 API를 제공하며 클라우드와 고객 관리형 인프라 모두에서 클러스터 관리, 워크로드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에 대한 동일한 아마존 ECS 환경을 제공합니다. ECS 제어부는 AWS 내에 존재하지만 관리 정보만 제어부로 전송되며 제어부와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져도 테스크는 계속 실행 가능합니다. 하드웨어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컨테이너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지연 시간을 줄이고 클라우드에서 일관된 단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하여 비용 절감과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CS 애니웨어를 시작하려면 ECS 클러스터에 온프레미스 서버 또는 가상 머신을 등록합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 아마존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및 다커를 이러한 외부 인스턴스에 설치해야 합니다. 외부 인스턴스에는 AWS API와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이 필요합니다. ECS 클러스터에 외부 인스턴스의 등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코드와 설치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활성화 코드와 설치 스크립트를 온프레미스 서버 또는 가상 서버 환경에서 실행하면 AWS 시스템 매니저 관리형 인스턴스로 등록되어 아마존 ECS 클러스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 애니웨어에서는 다양한 컴퓨팅 환경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온프레미스의 서버나 가상 머신을 ECS 클러스터의 외부 인스턴스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AWS 아웃포스트에서도 ECS 테스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ECS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외부 인스턴스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존 클러스터에 외부 인스턴스를 등록하여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동시에 테스크를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온프레미스의 리소스가 부족할 경우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추가 용량을 확보하고 필요 없을 경우 자원을 반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CS Anywher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의 구성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ECS 제어부에 연결하기 위해 AWS 엔드포인트에 대한 아웃바운드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스턴스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온프레미스 인프라 스트럭처에 AWS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 및 ECS 에이전트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의 운영을 위해 런타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커 엔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ECS Anywhere는 리눅스와 윈도우 환경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현재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모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80%가 AWS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서는 보안, 안정성, 확장성 및 관리 용의성 때문에 컨테이너 운영 환경으로 아마존 ECS를 선택합니다. AWS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곳에서 일관된 환경으로 쿠버네티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아마존 ECS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AWS 리전, AWS 아웃포스트, AWS 로컬 영역 및 AWS 웨이브랭스 존에서 동일한 AWS 관리형 아마존 ECS 제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를 활용하려는 고객은 고객 소유 하드웨어에서 아마존 ECS Anywhere를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마존 ECS 배포 옵션의 근간에는 AWS에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오픈소스 배포판인 아마존 EKS 디스트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에서 아마존 EKS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쿠버네티스 배포판입니다. EKS 디스트로에는 호환성 테스트를 마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바이너리 및 컨테이너, HCD,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플러그인이 포함됩니다. EKS 디스트로는 커뮤니티 지원이 만료된 후 이전 버전의 빌드를 최신의 중요한 보안 패치로 업데이트하여 쿠버네티스 버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것입니다. 기독 또는 아마존 S3, 아마존 일렉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통해 EKS 디스트로 릴리즈와 업데이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와 연결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각 EKS 디스트로는 새 쿠버네티스 버전과 호환성을 검증합니다. 소스 코드, 오픈소스 도구 및 설정이 제공되므로 빌드를 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EKS는 쿠버네티스 관리에 최대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EKS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보안, 탄력성, 가용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AWS 클라우드의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대도시 및 산업 중심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AWS 로컬존과 5G 네트워크 내에서 낮은 지연 시간으로 AWS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웨이브랭스에서도 아마존 EKS를 통해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KS 온 아웃포스트는 고객이 데이터 센터 내에 설치한 아웃포스트 머신을 통해 EKS 환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KS 온 아웃포스트는 로컬 클러스터와 확장 클러스터 배포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컬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전체 아마존 EKS 클러스터가 아웃포스트에서 로컬로 실행되므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동안 클러스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Kubernetes 제어부가 상위 AWS 리전에서 실행되므로 아웃포스트의 용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아웃포스트에서 AWS 리전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옵션에서는 Kubernetes가 Kubernetes 제어부와 노드 간의 네트워크 연결 끊김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가동 중지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KS 온 스노우를 통해 고객은 엣지 환경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스노우볼 엣지 디바이스에서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EKS Anywhere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께서는 아마존 EKS Anywhere를 통해 자체 인프라에서 Kubernetes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버 또는 Vmware, Vsphere, Apache Cloud Stack, 뉴타닉스 등 다양한 인프라 스트럭처 환경에 EKS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 Anywher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KS Anywhere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Kubernetes 클러스터를 생성 및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아마존 EKS의 배포 옵션입니다. EKS Anywhere를 사용하면 아마존 EKS와 일관된 Kubernetes 운영 도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프레미스에서 Kubernetes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체제와 네트워킹의 기본 구성을 제공하여 클러스터 설치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는 아마존 EKS에서 배포하는 동일한 Kubernetes 배포판인 아마존 EKS 디스트로를 사용함으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확장된 보안 패치와 같은 아마존 EKS 모범 사례를 반영한 동일한 클러스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 클러스터 배포 및 이에 통합된 도구에 대하여 AWS와의 지원 계약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 비용을 줄이고 중복된 오픈소스 및 서드파티 도구의 유지 관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는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실행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액은 배포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성이 입증된 보안 코브네틱스 환경을 배포, 운영 및 보호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EKS와 주요 차이점은 EKS Anywhere가 고객이 관리하는 하드웨어 위에서 운영되며 고객이 완전히 소유, 운영 및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AWS는 클라우드와 달리 EKS Anywhere 클러스터의 어떤 부분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EKS Anywhere는 고객이 스스로 쉽게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사용 가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EKS Anywhere와 달리 EKS Anywhere의 제어부와 데이터부는 모두 온프레미스에 있습니다. 코브네틱스의 고유한 제한으로 인해 제어부와 데이터부 간의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너무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클라우드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도 클러스터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클러스터 생성 중에는 AWS에 대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생성된 클러스터는 EKS 커넥터를 사용하여 EKS 클라우드 콘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KS 커넥터는 EKS 클라우드 콘솔에서 다운로드하여 클러스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야물 파일로 클러스터에서 파드로 실행되며 클라우드 콘솔과 통신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EKS 클라우드 콘솔에서 온프레미스 EC2에서 운영되는 자체 관리형 쿠브네틱스 클러스터 또는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의 관리형 클러스터에 연결된 모든 고객의 쿠브네틱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각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오크로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은 쿠브네틱스 서비스 계정에 IAM 역할을 부여하는 IRSA 기능을 활용하여 온프레미스에서 EKS 애니웨어 클러스터를 실행하는 파드가 클라우드 상의 EKS에서 실행되는 파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AWS 서비스를 통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KS 애니웨어는 페더레이션 인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 ID 커넥터 호환 자격 증명 생성을 지원합니다. 아마존 EKS 애니웨어는 다양한 인프라 구성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체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KS 애니웨어는 베어벤턴 서버에 직접 배포하거나 V-Sphere, 클라우드 스택, 유타닉스와 같은 가상화 계층을 사용하거나 스노볼 엣지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 프로덕션 용도로 로컬 시스템에서 아마존 EKS 애니웨어를 실행할 수도 있으므로 팀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일관된 경험을 쉽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EKS 애니웨어가 지원하는 운영 체제는 보틀 러켓, 우분투, 레드엣이 있으며 OS의 선택에 앞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인프라 환경의 OS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KS 애니웨어와 EKS 애니웨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KS 애니웨어는 제어부가 클라우드에 EKS 애니웨어는 고객 온프리미스 환경에 위치하게 됩니다. EKS 애니웨어는 오프라인 운영이 100% 가능하지만 EKS 애니웨어는 클라우드와의 연결이 끊길 경우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EKS 애니웨어의 제어부 운영은 AWS가 담당하며 EKS 애니웨어는 고객이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데이터부는 EKS 애니웨어와 EKS 애니웨어 모두 고객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두 서비스 모두 AWS로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가 고객 여러분의 IT 환경에 많은 변화와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프리미스가 필요한 워크로드와 비즈니스 요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가 융합하여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으며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컨테이너의 활용과 컨테이너 활용을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로써 AWS 아웃포스트, EKS 애니웨어, EKS 애니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IT의 본질은 비즈니스의 성공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WS가 제시하는 클라우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프리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법론을 통해 높은 효율성과 더 빠른 혁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 외에도 앱 현대화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